전설의 동물 같은 모양새를 지닌 이 동물은 블루시드래곤. 한국에서는 푸른 갭 민숭달팽이라고 불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푸른 갭 민숭달팽이는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데 특이한 점은 이 푸른색의 모습이 앞면이고 뒷면은 하얀색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배영을 하면서 평생 산다고 보면 되는데 이로 인해 수면 위에 있는 천적의 눈에는 배가 푸르기 때문에 바다와 색이 거의 비슷해서 찾기 힘들고 수면 아래 있는 천적의 게는 등이 하얀색이니까 물속으로 들어오는 빛이랑 분간하기가 힘들죠. 이 동물은 아주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선사하는 독을 지닌 고깔해파리 같은 해파리를 주로 먹이로 하며 먹이의 독을 체내에 농축시키는 방식으로 독을 체내에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호기심을 자극하여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만졌다가 병원으로 실려가죠. régimen을 남는 곳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일정입니다. 여름 4 Va 책을 공개 책을 공개 책을 공개